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과성을 왔다 갔다 하면 여자를 부르기에 적당한 키인가요? 어? 한 번만 해봐요 여자분이 아 너무 낮구나 괜찮아요? 아니 저 목소리가 높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랑 이 정도가 더 편안하실 거예요 아마 나랑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모여지 마 네 뭐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혹시 그럼 같이 불러볼 수 있을까요? 아 같이요? 그러면은 어 원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? 네 둘 셋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걷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아 저 너무 지금 행복한 경험을 한 거죠 아 이렇게 여자분이랑 트위스트는 처음 하는데 아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풋풋한 느낌 아 진짜 알 plead 아us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